크림 도넛 크림 도넛 크림 도넛 크림 도넛 크림 도넛 크림 도넛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림 도넛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림 도넛 오늘은 가로수길 모어딥 도넛에서 구매한 4가지 종류의 정말 큰 크림 도넛 맛은 순서대로 피넛버터 콘보루 라즈베리 해피치즈 치즈맛 도넛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치즈볼도 준비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볼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봄arias 닐발 여기가 가장 팅 Ну éléments 왠지 랍랍 랍랩 파 이 랍랍 왠지 이제 아이스크림 어떻게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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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징어 치즈가 정말 풀뜬해요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어요 계란 통장에 들어가는건 좋아요 매콤하고 인간이 더 좋아요 참기름이 더 좋아요 이쁘게 더 좋아요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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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뱅뱅 뱅 뱅뱅 뱅뱅 뱅 오징어 치킨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